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전설 속에 우리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 동화책에 나오는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읽은 동화책에 보면 무슨 팅커벨 같은 요정도 있고요 굉장히 흉악스럽게 생긴 괴물들도 있고요 다양한 우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 어렸을 때 전래 내려오는 전래 동화를 비롯한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 신비로운 인물들을 한번 등장인물들 만나보러 떠나볼게요 오케이,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자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화책에서 혹은 만화 영화에서 그쳐 봤던 아주 신비로운 어떤 등장인물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이요 Legendary Creatures and Mythical Beings 라고 했습니다 자 Legendary 여러분 레전드가 바로 전설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뒤에 Legendary 라고 붙이면 전설의 이런 뜻이에요 전설의 Creature 자 Creature 하면 창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창조물들과 And Mythical 하면 신화적인 이란 뜻이에요 Being 하면 존재거든요 아 전설의 창조물들과 그쵸 그리고 신화적인 그쵸 존재들 이런 겁니다 True Stories or Pure Imagination 그랬죠? True Stories 뭐예요? 진짜 이야기들인가? Or 또는 Pure Imagination 자 Pure 하면 여러분 순수한 온전한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면 순수한 그쵸 우리 Imagination 상상인가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전설 속의 어떤 대상들과 그쵸? 우리 신화적인 그런 존재들이 진짜 존재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저 순전히 그렇죠 상상인가 라는 주제 되겠습니다 첫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We've read about them in books 그랬죠? 자 we've read 하면 우리는 읽어왔답니다 we've가 뭐의 줄임말인가요? 그렇죠 we have read 그쵸? have pp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we have 줄여서 we've read인데 여러분 have pp라고 하면 현재 완료라 그래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쭉 have read 읽어왔어요 어 선생님 read라고 읽다라고 안 읽으시고 왜 read라고 읽으세요? 라고 묻는다면요 저 r-e-a-d read라는 읽다란 뜻의 동사는요 현재형이거나 기본형일 때는 read라고 읽지만요 동사의 변화가 read, read, read 아주 특이하게 여러분 동사 변화의 그 스펠링 철자는 똑같습니다 r-e-a-d, r-e-a-d, r-e-a-d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발음이 변합니다 read, read, read라 읽어서요 읽다, 읽었다, 읽어진, 읽어온 이런 뜻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쭉 읽어왔다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라 하면 그 전설 속에 그쵸? 어떤 등장인물들, 신화적인 그쵸? 존재들에 대해 읽어왔어요 어디서요? in books, 그렇죠 책들 속에서 되겠죠? 또 나옵니다 we've seen them in the movies 우리는 we have 줄임말 이제 보이실 거고요 have them and seen은 뭐에? 과거 분사형, pp형입니까? 그렇죠 see, saw, seen이잖아요 우리는 쭉 봐왔습니다 them 그것들을요 in the movies 영화들 속에서요 as children, maybe once or twice they've even haunted us in our dreams 그쵸? 자, as가 여러분 뭐뭐 동그라미 해볼게요 as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 뭐뭐로서라는 뜻이 1번이 있고요 2번은요 뭐뭐 일대 이런 말입니다 as children은 뭘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었을 때 어린아이들일 때 maybe 아마 once or twice once 하면 한 번 twice 하면 두 번이죠 한 번 또는 두 번 즉 한두 번 정도는 they have 줄임말이죠 they've even haunted us 그들이 자, 그것들 뭡니까? 이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존재들이 even 심지어 haunted us 했어요 자, 여러분 haun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h-a-a-u-n-t 발음이 다 같죠 ha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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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로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 신화적 존재들은 심지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디에서요? in our dreams 우리의 꿈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동화책에 읽었던 우리 존재들이 막 꿈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We have all been fascinated by the existence of fairies, unicorns, vampires, as well as other wonderful legendary creatures 그랬죠? 자, 우리는요 자, we have all been 자, have a pp 또 나왔습니다 been은 b 동사할 때 b의 pp형이죠 우리는 모두, 그쵸? all 모두 have been 쭉 뭐뭐 해왔어요 자, 그 다음 눈을 크게 뜨실게요 여러분 fascinated 보이시죠? 원래는 여러분 fascinate이라 그래서 d가 빠진 원래 기본형 fascinate이 매혹시키다 라는 동사예요 자, fascinate 매혹시키다가 앞에 b 동사 be fascinated가 되면 뭐죠? 이게 바로 수동태죠 수동태가 뭔데요 선생님? 어떤 뭐뭐 하다라는 동사의 동작을 받는 거예요 fascinate이 매혹시키다 라는 동사라면 be fascinated 하면 매혹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매혹당해왔어요 뭐에 의해? by 동그라미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the existence 하면 바로 존재라는 뜻이죠 뭐에 존재에 의해? a fairy 자, fairy 하면 여러분 요정이죠 요정들의 존재에 의해 또요 unicorns 여러분 그 밑에 그림 그저 보이시죠? 위에서 두 번째 있는 거 그저 뿔 달린 어떤 전설 속에 실제 존재하기보다는 전설 속에 어떤 존재잖아요 unicorns 또 그리고 vampire 아시죠? 여러분 흡혈기어, vampire들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밑줄 그어보실게요 여러분 as well as가 나오시면요 잘 보세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에요 자, as well as 다음 거 other wonderful legendary creature 다른 아주 멋진 전설 속의 창조물 그쵸? 뿐 아니라 요 앞에 요정들, 유니콘들 그리고 vampire들의 존재에 의해 매혹당해왔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존재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왔다라는 뜻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그림 속에 뭐가 보이세요?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굉장히 즐겁게 본, 그렇죠? 피터팬이라는 동화책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피터팬에 나오는 바로 틴커베리라는 요정 기억나시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not only 하면 뭐뭐 할 뿐 아니라 이런 뜻인데요 자, not only라는 요 뭐뭐 할 뿐 아니라는 뜻의 이 수거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는 여러분 아, 아마 도치가 일어났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의 모든 문장은 원래는 주어가 동사합니다 또는 주어가 동사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닌 어떤 not only라는 수거 뭐뭐 할 뿐 아니라 이런 어떤 구문이 문장 앞에 딱 나왔다는 거는 문장 배치가 원래에서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왜 어그러졌으냐면 강조하고 싶은 말 되게 보다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뺄 경우에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문장의 맨 앞에 보낼 경우에 뒷문장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나요 어려운 문법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말아주세요 나로우님 멋뿐만 아니라 자, 원래 문장은 여러분 have 다음에 stories가 주어 온 거예요 stories stories 이야기들이 have been handed down 이렇게 된 거예요 have been이니까 과거 보니까 쭉 뭐뭐 해왔다죠 hand down이 여러분 전에 내리단 뜻인데 be handed down 수동이에요 전해내려져 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야기들이 전해내려져 왔을 뿐 아니라 앞에 나로우니 뭐에서 뭐로 from a to b네요 a에서 b로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ration이 세대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내려와졌을 뿐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란 말은 뭐예요 뭐, 그렇죠? 중조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에서 그렇죠? 우리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내려와졌을 뿐 아니라 but 또한 그쵸? 자 여러분 but 다음에 also를 찾아야 돼요 but 그쵸? there have also 나왔죠 여러분 앞에 그 but 동그라미 하시고 there but they have also but also 하면 뭐, 뭐 역시 뭐, 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원래 구문이 뭐냐면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a 뿐 아니라 b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내려와졌을 뿐 아니라 또한 그쵸? there have been 자 여러분 there is a 하면 a가 있다죠 there was a 하면 a가 있었다 과거죠 there have been 이니까 뭐죠? have been 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 there have also been 또한 뭐가 있어 왔다 real life testimony가 있어 왔다 실제 생활에서의 testimony 하면 증언이에요 실생활에서의 증언들이 있었다 뭐에 대한 of such creature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그쵸? 창조물에 대한 근데 그러한 존재물이 뭐냐면 actually suggesting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창조물에 대한 뭐 요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요 실제 증언이 있어 왔대요 so are they really real? 자 의문이 돌아왔죠 그래서 그럼요 are they 그것들이 이런 뭐 뭐 유니콘이네 그쵸? 이런 이런 요정들이 이것들이 really real? 진짜로? 실제 하는 걸까요? or 아니면 또는 are they just figment figment of our imagination 아니면 그것들이 그냥 just figment 하면 여러분 그쵸? 어떤 산물을 말해요 산물 산물이 뭐냐면 여러분 뒤에를 보세요 about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의 산물인가 그쵸? 이해가요? 이런 말 하죠 우리의 그저 상상 속의 산물인가 you decide 당신이 이 글을 보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장을 넘어야 되니까 chapter 1 서론에 이어 시작됩니다 1장이죠 very is and very lower 그랬어요 very 하면 요정인데 요정들과 그리고 요정의 lower 하면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래동화 전래 내려오는 그쵸? 이야기예요 요정에 대한 전래 이야기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네요 그쵸? 자 밑에 그림을 보셔도 여러분 요정이 보이시죠? Tinkerbell과 비슷한 부류의 요정 같아요 그쵸? 너무 아름다운데요? 자 한번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When we think of fairies what often comes to mind are little winged creatures with magical powers holding tiny little ones and often are found singing within the depths of the forest 그렇죠 자 when 뭐뭐 할 때죠 When we think of fairies 우리가 뭐 할 때 think of 밑줄 그어 볼게요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합니다 When we think of fairies 뭐겠습니까? 우리가 요정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what often comes to mind are 자 여러분 often 괄호를 묶으세요 종종 과 선생님이 괄호를 묶으라 할 때는 빼도 된다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come to mind 뒷부분 보이시죠? come to mind 하면 직역할게요 마음에 다가오다 이 말은요 마음속에 떠오르다에요 그래서 what comes to mind 하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what은요 동그라미 해볼게요 1번 너 이름이 뭐야 할 때처럼 무엇이란 뜻의 의문사도 있지만요 두 번째로 뭐뭐하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what often 종종 comes to mind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are little 작은 winged creatures들이다 자 wing이 여러분 날개죠 winged 하면 날개가 달린 creature 하면은 창조물들 존재들이에요 그죠? 작은 날개 달린 존재들이에요 뭘 갖고 있는 with 동그라미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magical powers 그렇습니다 어떤 아주 그죠? magical이니까 마법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죠?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그쵸? 갖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뭐요 tiny little tiny 하면 아주 작은 아주 작고 작은 마술 지팡이를 짓고 있고요 and often 그리고 종종 are found 여러분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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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라는 뜻이죠 are found 발견되다 찾아지니까 발견되요 뭐하고 있는게 발견되냐면 singing 노래하고 있는게 발견되요 모습이요 어디 속에서 within 뭐 뭐 내에서 이런 말이죠 The depth of the forest 여러분 원래 depth 하면요 D E P T H depth 하면 깊이를 말해요 근데 The depth of 블라블라면 깊은 블라블라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of the forest입니다 아 숲 속 깊은 곳 내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런 뜻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Children often think of think about first when it comes to fairies 그렇죠 Children 어린이들은 often 종종 think of 뭐 뭐에 대해 생각하다 뜻이죠 자 어린이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tinkerbell 그죠 tinkerbell을 생각해요 first 우선 먼저 뭐에 대해서 when it comes to 나왔습니다 밑줄을 쫙 끊어 그어주세요 자 여러분 when it comes to 하면 뭐 뭐에 관한한 이런 뜻의 수거에요 자 when it comes to fairies 아하 요정들에 관해서는 관한한 처음으로 뭘 떠올린다 tinkerbell을 생각한다는 거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요정하면 떠오르는 것은 할 때 네 선생님도 tinkerbell이 먼저 떠올라요 그만큼 요정하면 tinkerbell이 가장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 같아요 tinkerbell is one of the most famous fairies we have seen on tv and the movies a character from the stories Peter Pan's great adventures 그렇죠 tinkerbell is 입니다 one of the most 가장 뭐 뭐한 거 중에 one이니까 하나죠 the most famous fairies 뭡니까 가장 유명한 fairies 요정들이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요정들 중에 하나에요 자 근데 요정들은 요정들은 어떤 요정들이냐면 뭐냐면 we have seen 우리가 쭉 보아온 이죠 have pp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봐온 그죠 on tv 우리가 tv 속에서 쭉 봐온 가장 그죠 유명한 요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디서 봤냐면 on tv 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and the movies 영화들 속에서요 자 그리고 character 어떤 등장인물이죠 어디로부터 from the stories 이야기들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렇습니다 of peter pan's great adventures peter pan의 대모험들에서 온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입니다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어집니다 fairies are a type of mythical beings or legendary creatures that are originally believed to bestow bestow gifts like beauty wealth and kindness upon newborn children 그랬어요 자 문장이 길지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끊어 끊어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fairies 요정들은 are 입니다 a type of 일종의 mythical beings 아주 신화적인 존재들이에요 또는 legendary creatures 하면은 전설적인 어떤 어떤 창조물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daddy야 originally believed originally 하면 원래는 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are라는 거는 우리 비동사죠 원래 be believed to 하면은 뭐뭐라고 믿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믿어지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뭐 한다고 믿어지냐면 belief to bestow 하면 여러분 주다 give라는 동사에 되게 격식 있는 말이에요 되게 준다고 믿어지는 자 뭘 주냐면 gift 선물이요 뭐와 같은 선물들이냐면 근데 like beauty like 뭐와 같은 beauty 아름다움 wealth 부 and kindness 친절함과 같은 선물을 준다고 믿어지는 존재죠 뭐에 대해서요 upon 뭐에 대해 newborn children 아 newborn 하면 갓 태어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요런 것들을 준다고 믿어지는 원래 존재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word fairy is derived from the middle england word fairy also fire fairy의 fairy meaning the land realm or enchantment of the legendary people of folklore and romance 그랬죠 자 the word fairy 요정이란 단어는요 is derived from 자 여러분 is는 비동산 거 이제 다 아시죠 be derived from 밑줄을 쫙 그어보실게요 be derived from 하시면 뭐뭐로부터 파생되다 이런 말이에요 파생되다는 건 나왔다는 뜻이에요 뭐로부터 나온 단어냐면 middle English word 중세의 중세의 미들이 여러분 중간도 되고 시대로 따졌을 때 중세의 뜻이 있어요 중세 영어 단어인 조 fairy의 요런 단어 또한 자 여러분 선생님이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그 비슷비슷한 옛날의 영어 고어 옛날 단어를 말해요 또한 무슨 무슨 요 세 단어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meaning 무엇을 의미하냐면 the land 땅 realm 왕국 or 또는 enchantment 하면 황홀함이란 단어예요 뭐의 황홀함 of the legendary people 어떤 전설적 인물이요 사람들 어디에 나오는 folklore 전래동화나 or romance 그죠 우리 로맨스 사랑 이야기에 나오는 전설적 인물의 어떤 요런 요런 뜻이라 되겠습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fairies are usually considered hauntless although they delight in playing games and pranks 자 fairies 요정들은요 are usually considered 보통 자 여러분 consider가 여기다죠 근데 are consider 하면 여겨지다 라는 수동태 되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 pp형을 넣잖아요 요정들은 주로 여겨집니다 뭐라구요 hauntless 여러분 h-e-r-m haun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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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untless 해가 없는 그죠 해가 없다고 여겨져요 although 비록 뭐에도 불구하구요 they delight in 그것들이 delight 그죠 기쁨을 얻어요 어디 속에서 in playing game 게임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자 프랭스란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프랭크하면 장난이에요 게임을 한다든지 장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쁨을 발견하지만요 They are often invisible 자 그것들은 요정들은 종종 invisible 해요 Invisible 하면 그렇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이란 뜻이죠 그죠? Noiseless 여러분 노이즈가 잡음 소음이잖아요 Lists가 없는 이라고 아까 배웠죠? Noiseless 하면 시끄러움이 없어요 즉 조용해요 In their motion 그들의 모션 모션이 움직임이죠 즉 요정들은 움직임을 할 때도 소음이 없다 안 보이고 소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And have their homes 그리고 그들의 집을 갖고 있어요 또는 dwelling 하면 거주지란 뜻이에요 어디 아래에? Under the ground 땅 아래에 They can become invisible at will 자 그들은요 Can become invisible 뭐예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보였다가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At will 밑줄 그어 볼게요 여러분 will이 뭐 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도 있지만 의지란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at will 하면 의지에 따라 즉 본인들이 원하고자 할 때 사라지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종종 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putting 동그라미죠 by ing 하면 네 뭐 뭐 함으로써 라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요 뭐 함으로써 putting on a magical cap put on이 있다 라는 뜻이야 쓰다 magical cap 마법의 모자를 쓰므로써 의지에 따라 원할 때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They are described as a human in appearance and have magical powers 자 그들은요 describe가 묘사하다 인데요 are는 비동사인 거 아시죠 be described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 분사 뭐죠 수동태 They are described 그들은 묘사됩니다 뭐로써요 에지동그라미 그죠 human 인간으로 묘사되어 뭐에 있어서는 in appearance appearance 하면 그렇습니다 외모란 뜻이죠 그들은 외모에 있어서는 인간으로 묘사되어 즉 외모는 인간하고 다를 바 없다고 묘사되는 거죠 and have magical powers 그리고 뭘 갖고 있어요 magical powers 그죠 아주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는 거죠 in modern cultures 현대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 이런 현대 문화 속에서 they are often depicted 그들은 요정들은 are often 종종 depicted도 역시 묘사하다 are depicted네요 앞에 묘사됩니다 수동태 뭐라고요 에지동그라미 뭐뭐라고요 young 젊다고 어리다고요 small 작다고요 그리고 winged 그죠 젊고 작은 winged creature 그리고 날개를 가진 creature 어떤 그죠 대상이라고 그죠 창조물이라고 묘사됩니다 however 하지만 i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 속에서는요 they have a lip to be tall radian angelic beings 그리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즉 문화가 다를수록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they have a lip 요정들은 믿어져요 뭐라고요 to be tall 키가 크고요 radian 하면 여러분 이게 빛을 많이 내뿜는 즉 밝은 아주 눈부신 그리고 angelic 천사 같은 존재들로 믿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the fairy realm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요정의 realm 하면 왕국입니다 여러분 요정 왕국은요 is divided into be divided into 밑줄 그어볼게요 divide라는 동사는 그렇습니다 나누다라는 동사죠 be divided into 하면 뭐뭐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요정의 왕국은 뭘로 나누어지냐면요 4가지 카테고리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뭐와 함께 with 4 main groups 4가지 주요 무리들과 함께요 뭐와 나란히 하는 aligned with 하면 여러분 뭐뭐와 발을 맞추는 뭐뭐와 발 맞추는 또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 뭐와 맞추냐면요 뭐와 맞춰서 4 elements of nature 4가지 element 하면 구성요소에요 of nature 자연의 4가지 구성요소와 함께 발맞춰서 4가지 그룹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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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속 읽어볼께요 chapter 2 2마기 그죠 2장에서는 바로 earth fairies 요정 중에서도 땅위에 사는 땅의 요정들 한번 살펴볼게요 earth fairies are associated with gardens nature flowers animals and so on 자 땅의 요정들은요 are associated with 자 여러분 associate 관련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associated with them 에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자 땅의 요정들은 뭐와 관련이냐면요 gardens 정원요 nature 자연 flowers 꽃 animals 그렇죠 동물들 그리고 and so on 기타 등등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earth fairies 자 땅의 요정들은 include 포함해요 brownies brown이라는 요정 요정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dwarfs 여러분 dwarf 라고 붙여요 d-w-a-r-f dwarf 가 바로 난장이죠 난장이들 자 gnome 하면 여러분 역시 요정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gnome 이란 요정이 있어요 서양 문화에 elves 하면 역시 요정이에요 특히 좀 아름다운 요정을 말해요 and chore 하면 아주 거대한 여러분 헤리포터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여러분 서양의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보통 막 뿅망치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그런 괴물 요정 있습니다 troll 말해요 brownie 라는 요정 한번 볼게요 brownie is a legendary creature well known in scotland and england brownie 는 a legendary creature 어떤 전설적인 존재인데요 well known 하면 잘 알려진 이란 말이죠 어디서 잘 알려졌냐면 in scotland and england 그죠 스코틀랜드 와 england 에서 잘 알려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y were called brownies because of their color 자 그들은요 불려져요 brown이라 불려져요 뭐 때문에 because of 뭐 뭐 때문에죠 their color 그것들의 색깔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which was sad to be brown 자 여러분 이렇게 커마랑 위치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커마에서 한번 끊으세요 그런데 그리고 위치가 받는 건 그 앞에요 그들의 그죠 컬러 때문인데 그 컬러가요 was sad to be 자 say가 말하자인데 was sad 말해졌다 뭐라고 to be brown 갈색이라고 말해졌어요 뭐 때문에 due to 밑줄 그 의식이요 뭐 때문에요 constant exposure constant 하면 끊임없는 exposure 노출이요 어디로의 노출이냐면 to 동그라미에요 끊임없는 어디로의 노출이냐면 all kinds of weather 모든 종류의 날씨에 끊임없이 노출돼서 brown 갈색이 됐다는 거죠 and also 그리고 또한 뭐 때문에요 because they had brown hair 그 brown 요정이 뭐요 갈색 그죠 털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brown 이라 불려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well in countries where they were located brown hair color was not common as people usually had red ginger or black hair 자 in countries 나라들에서 근데 어떤 나라냐면요 where 야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돼요 where they were located 그들이 자 be located 하면 위치하다 즉 이제 살았다는 거죠 자 요정들이 그러한 요정들이 살았던 나라들에서 brown hair color 갈색 머리는요 was not common 흔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as 동그라미입니다 여기서는 뭐 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의 접촉사로 쓰였어요 사람들이 usually 보통 had 갖고 있어요 red 빨갛고 ginger 여러분 생강이란 뜻이에요 진정 생강 색깔이 어떻죠 연한 갈색 그죠 또는 black 까만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brown color here 갈색 머리는 그죠 흔치 않았던 거예요 자 they are said to inhabit houses 그들은요 이 brown인들은요 자 are said 계속됩니다 말해집니다 뭐한다고 to 블라블라 한다고요 inhabit houses 자 여러분 인헤빗 다음에 a라는 어떤 장소가 바로 나와서 인헤빗 a 하면 a에서 살다요 houses 집들에서 살고요 집 안에서 살고요 and help 그리고 도와요 뭐에 있어서요 in different chores 자 여러분 different chores 다른 chore가 집안일이죠 집안일들을 도와요 and task 임무들요 around the house 집안일을 돕거나 집안 주변에 관련된 임무들을 돕는다고 말해집니다 they make their homes 브라우니 요정들은요 그들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어디서 in the unused parts used가 사용되는데 unused니까 사용되지 않는이죠 집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집을 짓고요 they are small hardworking elf like creature that also live in burns 자 그 브라우니들은 그들은 small hardworking elf 아주 작은 열심히 일하는 elf 가 요정이에요 like 뭐와 같은 creature 어떤 그렇죠 인물들과 같이 they also live in burns burns 하면 여러분 헛간이에요 헛간에 살 또한 살고 있는 존재들과 같이 아주 작고 열심히 일하는 요정들이에요 they come out at night 이 브라우니 요정은 여러분 잘 보세요 밤에 나옵니다 and finish 그리고 끝내요 어떤 house chore 어떤 집안일이든 마무리에요 there are left undone there are left 남아있는 undone 행하지 않은 채로 즉 설거지만 설거지 같이 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는 집안일들을 끝내줍니다 밤에 나와서요 되게 고마운 존재네요 계속 이어집니다 they work secretly at night 자 그들은 일하는데 secretly 중요하죠 비밀스럽게 at night 밤에요 언제 when 주어가 동사할 때죠 no one is able to see them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을 때 조용히 나와서 일해요 in exchange for small gifts or food 자 in exchange for 하면 뭐뭐에 대한 대가로 이런 말입니다 small gifts 작은 선물이나 음식에 대한 대가로 즉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주면 요러 요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they especially enjoy food 그들은 특별히 뭘 좋아하냐면 food 음식인데 like honey and porridge 꿀이나 porridge 하면 여러분 죽을 말해요 꿀이나 죽과 같은 음식을 즐깁니다 they also like cream 크림 좋아하고요 bread or milk 빵이나 우유도 좋아해요 but other gifts often offend them as well 어머 하지만 다른 선물들 주잖아요 그것들은 offend 불쾌하게 하다 환하게 하다 요 offend them 그들을 환하게 만들어요 as well 또한 환하게 만들어요 if clothes are left for them 만약에 clothes 옷들이 are left 남겨진다면 for them 그들을 위해 옷이 남겨진다면 즉 옷을 선물로 받는다면 they will put them on 그들이 그걸 입고 and vanish 사라질 거예요 vanish 하면 사라지다요 그리고 never to return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never to 동사하면 여러분 결과를 말해요 절대 동사하지 않을 거다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they usually leave the houses 그들은 보통 집을 떠나요 if the owners misuse them 그들의 주인들이 misuse them 그들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떠나요 or if their gifts are called payments 그죠 아니면 그들의 선물들이 payments 보수라고 하죠 여러분 돈을 주고 받는 그런 보수라고 불려지면 그러면 그들을 그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dwarfs 여러분 dwarf d-w-a-r-f dwarf 난장이에 복수형 난장이들이죠 remember the story of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snow white 하면 눈 하얀 눈 하얀 이거 뭐죠 백설공주 기억하시죠 백설공주와 and seven dwarfs 그렇죠 일곱 난장이를 이야기 기억하세요 and many myths 많은 그렇죠 신화들 속에서 dwarfs 난장이들요 such as elves 그렇죠 요정들과 그렇죠 요정들이 그렇죠 are shown 보여져요 뭐라고 to be small 그렇죠 human like creatures 자 요정들이 여러분 아주 작은 인간과 같은 존재들 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처럼 dwarfs 난장이들은요 often endowed 그렇죠 뭐냐면 endowed 하면 여러분 수여 받다 부여 받아요 뭘 받았다고 여겨지냐면 with magical powers 아주 마법의 힘을 그렇죠 마법의 힘을 부여 받았다고 그렇죠 여겨져요 they are often associated 자 이 난장이들은 종종 관련이 있어요 또 나왔죠 be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이 있냐면 age 나이와 and wisdom 나이와 지혜와 함께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y are magical creatures 자 그들은 이 난장이들은 그죠 magical 마술의 힘을 지닌 creatures 존재들이에요 slightly larger 이제 slightly 약간 larger 더 커요 누구보다 than elves 요정들보다 and slightly smaller 그리고 약간 더 작아요 than troll 트롤이라는 요정보다요 근데 그것이 which means 뭘 의미하냐면요 they vary in height 그렇죠 난장이들은 vary 하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in height 신장에 있어서 다양해요 즉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from three to four feet 그렇죠 한 3에서 4 feet 정도의 높이 즉 저기 뭐랄까요 우리 그쵸 신장을 말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여러분 참고로 feet가 one feet 그 feet가 한 30cm 대략 되거든요 그러니까 three feet 하면 한 90cm에서 four feet 하면은 120cm 좀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해 보세요 dwarf man 그쵸 난장이 남자들은요 generally look like 일반적으로 뭐와 같냐면 old men 나이든 남자들 같아요 with long beards 왜냐면 아주 긴 그쵸 턱수염을 갖고 있고 사진 보세요 and are sometimes ugly 그리고 가끔씩은 약간 좀 못생긴 모습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네 다음 부분 이어집니다 dwarfs are unseen magical creatures 자 난장이들은요 우리 신화 속에서 보면요 unseen 보이지 않는 아주 마법의 존재들이고요 and users 사용자들이에요 of charms 뭘 갖고 있는 그쵸 매력과 그리고 and curses 어머 매력과 저주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입니다 they are great craftsmen 그들은 아주 위대한 craftsmen 하면 여러분 장인 왜 뚝딱뚝딱 잘 만드는 분들 있죠 그런 장인들이에요 highly skilled 아주 skilled 그쵸 기술이 넘치는 metal workers 하면 금속을 다 다루는 기술자들이고요 and artisan 하면 역시 장인이에요 who have supernatural power supernatural 하면 여러분 초능력이에요 초능력적인 힘 즉 초능력을 갖고 있는 장인들이고요 and make special gifts for the gods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요 for the gods 신들을 위해서요 해보실게요 they enjoy working with different types of metal and stone 난장이들은 즐깁니다 뭘요? 일하는 것을요 다른 종류의 metal and stone 하면 금속과 돌을 가지고 아주 이것저것 잘 만드는 거죠 metal과 금속과 돌을 가지고요 Among their most famous creations 자 뭐뭐 중에서가 Among이죠 그들의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션 만들어낸 창조물들 그쵸?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Are the Spear of 국리르 여러분 그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국리르의 창과 The golden ring 금반지인데 Dropknear of Odin 자 이것도 우리 유럽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Odin의 그쵸? Odin은 아주 유명한 신이거든요 Odin의 그쵸? 금반지인 Dropknear이라는 것과요 And the king of gods 그쵸? 신들의 왕인 이 Odin을 말하고요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The hammer of Thor 여러분 토르 아시죠? 영어 발음 영어 저렇게 쓰고 원래 발음은 Thor이에요 토르의 망치 그쵸? 토르 하면 망치잖아요 And the god of thunder 우리 토르가 누구죠? 그렇죠 천둥번개의 신이잖아요 And the ship of Freya Freya가 누구냐면 The goddess of love and beauty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goddess 여신인 바로 Freya의 배를 만든 게 바로 이 난장이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Norse mythology 자 노르웨이의 Norse 하면 노르웨이의 뜻이에요 신화에서 Dwarves 난장이들은 Are mostly seen Mostly 하면 대개 주로 보여집니다 As 뭐라고요? Selfish 좀 이기적이고 Greedy 탐욕스럽고요 And cunning 교화라고요 Seeking wealth and hoarding riches 뭔가 불을 추구하고 Holding 하면 축적하는 거 그죠? 뭔가 되게 불을 축적하는 거에 되게 그런 존재라고 여겨져요 In some stories 몇몇 이야기 속에서 Dwarves have a bad reputation 난장이들은 아주 나쁜 평판 Reputation 하면 평판이에요 나쁜 평판을 갖고 있어요 뭐 안다는? For stealing treasure 보물을 훔친다는 그런 나쁜 평판을 갖고 있어요 However 하지만 If a dwarf chooses to extend friendship to another creature He will be a fierce and loyal friend for life 그렇죠 하지만 However 돌아와서요 만약에 난장이가 chooses 선택한다면 뭐 할걸요? To extend friendship 우정을 확장하기로 즉 우정을 더 넓히기로 그쵸? 누구에게요? To another creature 또 다른 존재들에게 그쵸? 존재에게 우정을 넓히기로 결심한다면 선택한다면 He will be 그 난장이는 바로 fearsome 아주 격렬한 맹렬한 그리고 loyal 충성스러운 friend 친구가 될 겁니다 For life 평생 동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팅커벨 또는 난장이들 같은 그저 그런 신화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이 이러이러한 그쵸? 연유에서 나왔다는 거 이런 뒷배경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알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제나 쌤도 굉장히 재미난 거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쌤은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Okay, you did such a great job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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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